베트남 이모 댁에 묻고 있는 쌍두기네 비린동은 원래 제 어른한테 와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둘이 나가서 이모부한테 이렇게 딱 서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이렇게 하고 와 잘하고 와 언제 이거 해? 어, 아니야? 어 엄마가 안 양개치 부질기니어 엄마가 안 양개치 부질기니어 왜 이리 와봐 인사해 다시 너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엄마가 안 양개치 부질기니어 그래 너도 똑바로 해 난 똑바로 해 안 양감만 어허허허 왜 이모가 안 도와주는 거야? 치러주는 거야? 내가 이럴 줄 알고 이제 하나씩 사나갔지 그냥 야, 이거 좀 넣어줘 나한테 왜 이런 거 왜 이런 걸 알아듣는 거야 왜 저거 이거 칸이 좀 풀어봐야 너 좀 풀어봐 이게 왜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같은 거야 이리 와 빨리 야, 둘이 서봐 손 들어 아빠가 싸우지 말라고 얘기했어 안았어 그리고 마지막에 안아줘 그리고 아빠 올 때까지 이러고 있어 풀려면 바로 집에 갈 거야 알았어? 시작 아빠 내가 그댈 사랑하는 줄 알 수 없어 헤매 내가 그댈 사랑하는 줄 알 수 없어 모렐라 멈춰 패키 줄 알 수 없어 나의 움직였어? 한 바퀴 돌아. 니 그 상태를 방황했어. 저렇게 벌새우면 약효가 얼마나 가요? 음... 30분이요. 아빠 시마려워요. 자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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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떻게 찍혀. 자먹어. 여기 있다 키자들. 안 움직였어? 자동이가 시마렉대. 시마렉어. 네. 시누感謝. 야 니네 동화뱱 좋아해? 동화뱱? 여기 진짜 많아. 동화뱱으로ismus요? 물고기는 없어요? 우리 낙지할까, 여기서? 참, 세. 빨리 해. 물고기다. 뭐야, 물고기야. 저기 있다, 저기. 물고기 엄청 많이 있네. 보이지? 서준아, 서준아. 우와, 우와, 우와. 이걸로 시켜야겠다. 나도 시켜야겠다. 근데... 어? 뭐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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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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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가? 잠깐만, 잠깐만. 물고기 보내줘. 안녕. 잘했어. 한 번 더 해줄래. 한 번 더 해볼까? 물고기야 빨리 와! 우와! 우양구에다 왔어. 누웠나 봐요. 칼틀상자. 냠냠. 오, 잡았다! 큰일 잡았다! 오, 이거 크다! 나 줘봐, 나 줘봐. 나 줘봐. 나 줘봐. 나 줘봐. 같이 가게? 물고기 줄고 안 돼. 아니, 이거 키우게. 이거 키우게. 어디서 키워?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우리 집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가져가? 컵. 컵에 가져간다고? 네. 에헤이, 너희 가져가면 세간에 걸려. 응. 얘는 비행기패도 없어 지금 우리가. 우양구에 연표가 없대. 상하나 잘라줬어. 한편 이모는 오랜만에 놀러온 조카들을 위해 실력발이 좋은데요. 허준아, 서원아. 이모 심부름 하나만 해줄래? 밥 먹고 먹을 과일 좀 사다줘. 여기 바로 앞이야. 가서 사오고. 망고스틴이야, 이거는. 보면 찾을 수 있겠지? 보라색.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실력 닮았지? 망카우? 망카우? 오, 잘 따라했어, 이거는. 망고스틴? 망고툰치? 베트남에서 모기약도 사본 쌍둥이. 한지인 포스 풍기며 시장에 도착했는데요. 진짜 있다. 맞아? 어. 망고스틴 찾기 성공? 여기 팔이 있어요. 한지. 하나야? 아니요, 여기 팔이 있어요. 여기 팔이 있어요. 우왁이야. 우왁, 우왁. 아리야, 저리 가. 아리야, 저리 가. 우왁. 어. 우왁, 우왁. 우왁. 어. 우왁. 우왁. 허왁. 우왁. 아. 서준이가 파리를 쫓을 동안 망가우를 찾은 선이. 서준이가 파리를 쫓아났다. 여기는 못 파세요 이건 어떻게 펼쳐요 이거 개장한 거 아니에요? 봐도 돼요 グッバイ。 이 때 뭔가를 발견한 서준이. 어머 깜짝이야. 낮잠 중이셨군요. 몸 바꾸세요. 일어나세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아저씨 잤어요? 아이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모의 정성이 담긴 두부연금 깻잎쌈과 가지김밥. 쌍둥이를 위한 건강 박살이 완성됐네요. 이거 먹어봐. 어떤 맛인지 먹어봐. 서준이도. 이거 딸기맛. 딸기맛이 난다고? 그게 비밀이야 이모. 어휴.